안녕하세요 유플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플 제2부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시작할 때마다 좀 긴장되고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좀 연기를 갖고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분산운장의 최강자는 누구인가 정확하게 말하면 인터넷적 프로토콜의 최강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사한 바를 얘기해 볼게요 오늘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거냐면요 오늘 발표한 내용들 먼저 브리핑을 하면 먼저 XRP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이건 R3 콘소시엄하고 하이퍼레저 이게 대체 뭐냐 이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지만 뭔가 리플에서 어떤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리플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떤 걸 구축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블록체인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 제가 지금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안 돼 있으면 단어들이 자꾸 헷갈려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블록체인이 뭔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이것도 블록체인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중앙 집중형 시스템이 어떤 구조입니까 그래서 왜 이 구조를 이렇게 디스트리뷰트 렛죠 그래서 분산원장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두 번째는 분산원장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오늘의 주제 인터넷적 프로토콜이 뭐냐 그리고 이 프로토콜이 구축이 되면 뭐가 좋아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인터넷적 프로토콜의 최강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리플렛하고 스위프트 GPI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대체 이 둘 중에 누가 최강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R3 코르다 세틀러 제가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같은 세틀러에 대해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구현되어 있는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리플의 ILP 기술하고 R3 코르다 세틀러가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말 ILP라는 개념을 체험 만든 게 리플사예요 그러면 이 ILP라는 이 개념 그리고 이 기술이 리플사의 독점인가 아니면 다른 회사들도 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찍는 동영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R3 코르다는 또는 R3 코르다는 상당히 중요한 비교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LSP하고 얘가 또 비슷한 형태로 리플렛을 이용하지 않고 비슷한 형태의 그런 기능을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SBI 홀딩스 SBI 홀딩스가 뭐예요? 리플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잖아요 여기도 회사 안에 FX 마진거래를 리플렛을 이용한 거죠 리플렛을 이용한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게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걸 소개하면서 리플렛의 IRP 기술이 정말 독보적인 기술이고 다른 데서는 근접할 수 없는 기술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XRP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거죠 이게 왜 생뚱만께 XRP 얘기를 하는지 인터넷 얘기하다가 XRP 얘기하냐면 궁극적으로 리플사가 원하는 것은 XRP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서 매일처럼 매일 우리가 쓰면 그 다음 매초 안에 상대방한테 가잖아요 그렇듯이 세틀러 결제 지불 시장도 매일처럼 매초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또는 스테이블 코인 또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이거였어요 XRP가 XRP밖에 안 되느냐 지불과 세틀러 시장에 페이먼트와 세틀러 시장에서 XRP가 유일한 대책이냐 아니면 다른 암호화폐가 대체될 수 있느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 이것들이죠 그 다음에 가장 분석하고 싶은 거 CBDC 이것들은 여기에 XRP 대신에 대체될 수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한 물음 물론 오늘은 CBDC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을 거니까 그걸 너무 깊이 오늘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CBDC까지 연관하시지 마시고 그건 다음 시간에 CBDC를 가지고 또 이게 XRP에 대해서 얼만큼 위협적인지를 분석할 거니까 그건 그때 얘기하는 걸로 하시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브리핑을 할게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오늘도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이게 뭐냐면 리플사의 최종 꼴이에요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보면 상당히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서 그래서 정신을 뺏길 수 있는데 정신 뺏기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뭐지?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ILP가 뭐냐면 인터넷죠?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죠 래처가 뭐예요? 장부 간의 커뮤니케이션하는 기술이죠 이걸 누가 만들었다? 리플에서 만든 거예요 ILP 독보적인 기술이죠 누가 만들었다? 리플에서 만들었다 이걸 리플에서 만든 거고 리플이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은행이 있죠 그리고 이 은행들이 있어요 맞죠? 이 은행들이 뭐냐면 세계의 은행들이에요 이건 일본의 은행들이고 뭐 있겠죠 미국, 영국의 은행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인터넷저 프로토콜 인터넷저 여기에도 장부들이 있죠 각각 장부들이 있을 거예요 일본에 있는 은행들의 장부들 이거 장부들 얘들은 페이먼트 회사들이고 얘는 뭐냐면 실제로 서틀러 하는 은행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들이 장부가 있는데 이런 장부들을 인터넷저 장부들을 연결시켜서 커뮤니케이션해서 뭔가 작업을 할 때 온화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작업? 송금 국가 간의 송금 같은 거 이거 지불 같은 시스템 아니면 세틀러 같은 시스템 지불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ILP 기술 근데 이것도 국가 간에 연결시켜주는 거고 이 기술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XRP를 통해서 송금을 지불을 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걸 해주고 싶다는 게 리플사의 꿈인 거죠 꿈인지 아니면 실현인지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해나갈 것이라는 실제 계획된 사항들이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XRP를 통화로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지불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스위프트가 장악하고 있죠 이 국제 송금 시장 국제 송금이든 뭐든지 간에 국제 간에 돌아가는 돈이 연관되는 모든 것들 국제에서 돈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스위프트가 이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위프트는 만천 개의 은행들이 지금 여기에 가입돼 있고 XRP, ILP 이런 것들은 한 2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과 골리아 싸움이요 그래서 XRP의 금액이 안 올라가느냐 이것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만약 이게 스위프트를 따라잡는다면 올라가겠죠 XRP 가격이 그러니까 가치에 투자하는 거죠 가치 투자는 몇 년을 통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2배, 3배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10년, 20년 가지고 있는 가치 투자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꿈이고 그다음에 이 시장에서 누가 리플이 독불적인 독점을 독점 체제를 갖추는 게 꿈인 거예요 인터넷자예요 그러면 인터넷자가 있고 이건 뭐냐면 디스틱프트 레처 분산원장이잖아요 대체 여러분들은 그러면 인터넷자하고 분산원장이 뭔지 그게 안 닿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 다 이거 설명할 거예요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리플이 XRP를 통해서 국제관의 송금을 담당하려고 한다 XRP를 주요 매개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통화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ILP 이렇게 스위프트 이 영역을 자기들이 독점으로 가져가겠다 즉 스위프트를 물리치고 여기에 1등 회사가 되겠다 이런 게 목표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 리플에 리플렛하고 경쟁관계에 있다고 하는 하이퍼레처 패브릭 그리고 R3 코르다 또는 코다 이런 애들이 제가 분석할 내용이 이건 거예요 이 시장 스위프트 이 시장 국제 송금 시장 이건 리플이 독점할 것인가 아니면 얘들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요즘에 R3 코르다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가가 오늘 이 브리핑의 핵심인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이런 밑밥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리플이 생각하는 리플의 세상이에요 리플의 세상에서는 여기는 리플만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이런 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가? 회사 은행 이거죠 은행 그러니까 은행이라면 한국은행 이렇게 미국은행 이렇게 여기에 각각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죠 연결시키는 것은 누가 안다? XRP가 안다 리플이 아니까 너희는 한국은행에 너희 제품을 해라 요즘에 분산 온장이 대사다 그러니까 여기에 팔아먹어라 네 기술들을 팔아먹어라 이게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될 수 있다? 센트럴뱅크 맞죠? 중앙은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CBDC 이 CBDC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죠 하이프레저 페브릭 R3 코르다 이더륨은 우리가 알고 쓰고 있는 퍼블릭 이더륨이 아니라 프라이빗 이더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더륨이 또 있어요 이런 제품들이 CBDC에 채용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CBDC에서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게 R3 코르다예요 R3 코르다가 왜 CBDC에서 인터넷죠 분산 온장을 도입할 때 왜 이 회사 제품을 가장 좋게 보느냐 하면 이 회사 제품이 가장 보안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보안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보안이 아주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R3 코르다가 가장 보안적인 측면에서 뛰어나더라 그래서 R3가 우리 한국도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CB뱅크 그러니까 센트럴뱅크 중앙은행들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리플사에서는 너희들은 이 정도까지만 해라 그렇게 들어가는 것까지 캐피탈 마켓 들어가고 트레이드 파이낸스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가라 맞죠? 그런데 이 시장은 그러니까 각각 분리되어 있는 각각 다른 회사 각각 다른 뱅크들 각각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 각각 다른 나라에 있는 뱅크들 서로 연결하는 작업은 누가 하겠다?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그냥 이 영역에서만 모블러 있어라 라고 하는 게 리플의 최종적인 그거죠 꼬리죠 목표인 거죠 리플이 제시한 거죠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컨트롤 B 잠시만요 가끔 가다가 컨트롤 B 됐어 2009년 비트코인이 발명된 거죠 퍼스트 블록체인 2012년 리플이 탄생했죠 그리고 블록체인에 종속되지 않은 첫 번째 화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이라는 거죠 프라이빗 그리고 블록이 아니라 블록 형태가 아니라 무슨 형태다? 장부 형태 레저 형태다 레저 형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의미가 프라이빗이고 블록 형태가 아니라 레저 형태라는 거죠 블록체인은 블록 형태를 띄워야 돼요 맞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디스트리뷰트 레저 레저는 장부 형태예요 그러면 얘들은 블록 형태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형태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라는 거죠 2014년 R3 콘서시엄이 탄생했어요 R3 보시면 알죠 R3이 뭐예요? 제가 분석하려는 R3 코로나 여기에 있는 R3가 뭐냐는 거죠 자 R3가 어떤 거냐면 R3 콘서시엄이에요 하나의 회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새로운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합하고 활용하기 위해 75개 이상 지금부터 많겠죠 세계 주요 금융기관 금융기관과 콘서시엄을 구축한 혁신적인 회사예요 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R3 콘서시엄 하면 금융기관이요 금융기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은행권이라고요 은행권 잊지 마세요 하이퍼레저는 은행권을 포함한 거예요 금융 은행 사물인터넷 공급망 제조 기술분야 아시겠죠 이건 하이퍼레저는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는 뭘로 블록체인으로 통합하는 기술이에요 R3는 뭐예요 금융기관이에요 그러면 R3 콘서시엄이 큰 거예요 하이퍼레저가 큰 거예요 하이퍼레저가 훨씬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R3 콘서시엄도 어디 하이퍼레저의 뭐다 회원사다 제너럴 멤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R3 콘서시엄은 하이퍼레저의 그냥 제너럴 멤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중점은 뭐냐 금융이기 때문에 국경 간 교환 스위프트 같은 거 그리고 ILP 인터넷 프로토콜 리플 거 여기가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감사 비용 전략하는 거 자 감사 비용을 왜 전략하냐면 은행권이 있잖아요 은행권이 자기들 안에서 지지구 복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뭔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감사 기구를 두죠 그래서 항상 얘들이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국가에서 한 감사 기관에서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얘들은 항상 감시를 받아야 돼요 맞잖아요 감시받아야 되잖아요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국민은행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KB뱅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걸 세세하게 모두가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감사를 할 때마다 이 감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앙 집중식 구조가 너무 싫은 거야 돈이 너무 많이 나가 그래서 이걸 디스플리티 레처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행 간 자금 이체 세틀러죠 세틀먼트 결제 페이먼트 그래서 페이먼트하고 세틀먼트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자녀한테 돈을 붙이기 위해서 어떤 페이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해요 맞죠? 그래서 우리 자녀한테 300만 원을 쏠 거예요 이때 이 단계가 페이먼트 단계고 실제로 돈을 우리 자녀가 있는 미국에 보내서 우리 자녀가 개설한 은행의 계좌에 꽂아주는 것까지 실제로 꽂아주는 자금은 세틀먼트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ILP하고 SWIFT는 어디에 취중한다? 세틀먼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페이먼트 쪽에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XBIA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세틀먼트가 크다는 거죠 물 한 모금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행운들을 보면 또 올라갔네 JP모건 Chase 이것도 분석 대상이죠 왜냐하면 JPM 코인을 만들었죠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죠 이것도 스테블 코인이죠 스테블 코인이라는 말은 스테블 코인 중에서 달러의 1대1로 연동된 거죠 이것도 분석 대상이죠 UBS 골드만삭스 그리고 우리 한국동 하나신한 IBK 우리 KB 옛날에 작성된 거라서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이런 은행권 뭐 이런 데가 다 한 거예요 이게 R3 콘소시엄이에요 아시겠죠 2014년대 R3 콘소시엄이 태어났죠 2015년대 인터넷저 프로토콜이 개발됐어요 누가 개발했다는 거죠 리플사에서 개발한 거야 이거 이 기술을 분산원장 각각의 분산원장을 연결하는 기술 이도리움이 2015년도에 태어났고 하이퍼레저가 크리에이트됐죠 하이퍼레저가 어떤 건지 설명드리죠 분명히 말했지만 하이퍼레저는 뭐다 금융 얘들이 금융이죠 뿐만 아니라 금융은행이죠 사물인 인터넷 공급망 제조 기술보다 모든 세상의 모든 기술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 리더를 포함하여 250개 이상의 해운사와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보면 프리미어 멤버들이 있거든요 대빵이죠 그 다음에 제너럴 멤버들이 있어요 프리미어 멤버는 액션치오 에어버스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뭐 이런데 뭐 이런데 이런데 히라치 아이비엠 인텔 JP모가 유명한 데가 있어요 이런 데가 이끌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해운사 일반 해운사로 리플이 들어가 있고 R3가 들어가 있어요 하와이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여기도 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은 아니에요 삼성 SDS LG CNS 비자 패덱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너럴 멤버스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리플하고 R3는 왜 여기에 들어간 걸까요 여기에서 있는데 하이퍼레즈에서 하는 일이 이거예요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팔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만들고 있는데 안정적인 프레임워크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떤 거 개발 도구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구 및 라이브러리 제품 구분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소스예요 누구나가 개발된 걸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리플하고 R3가 위기 들어와서 뭘 할 것 같아요 리플 같으면 ILP를 누구나가 쓸 수 있는 소스 코드를 여기에 증려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가 이 오픈소스를 받아가서 깔면 리플의 ILP를 접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개발 도구를 배포하는 거죠 그러면 ILP가 잘 될 거잖아요 이럴 목적으로 여기에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레이처가 상당히 큰 개념이고 여기에서 로비를 하는 거예요 리플 거 ILP 써달라고 로비해서 그리고 내 걸 쓸 수 있는 내 기술을 내가 쉽게 쓸 수 있도록 내가 고쳐서 줄 테니까 이걸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R3도 왜 얘기 들어온 거예요 R3도 자기가 갈 수 있는 R3 콘서시엄에서 만든 코르다 이 기술을 누구나 쓸 수 있는 오픈소스 형태로 개방을 하려고 이게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시장을 넓히려고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앞으로 가서 물 한 모금만 잠깐 자 2016년도 S by 리플 아시아 SBI 아시죠? 키타오 회장인가? 자폐 태어났죠? 그리고 포스트 DLT 뱅킹 네트워크를 구축했죠? 인터넷지하고 DLT는 분산원장 기술이죠 DLT는 분산원장 디스부트 레저 테크놀로지 이걸 뱅킹 네트워크에 첫 번째 대입한 게 누구다? SBI죠 누구 걸 깔아서? 리플 걸 깔아서 한 거죠 그래서 리플의 GPSG죠 누가? SBI가 GPSG가 뭐냐면 글로벌 페이먼트 스트링 그룹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인터넷지에 우리가 중앙에서 중앙에서 어떤 누가 누구한테 이체를 한다 맞죠? 이체를 한다 이때 이걸 누가 감사하는 거죠 공정력 있는 감사기관에서 이걸 감사하는 거죠 이 건건이 건건이 하고 디스트리브트 레저 같은 경우는 뭐다? 감사기관이 없어요 이게 싫어가지고 분산원장 기술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분산원장 기술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들은 누군가는 그래도 이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 이체를 했는데 그냥 감사도 안 하고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얼마나 혼탁해지겠어요 누가 사람은 이런 이런 환경이 되면 누구나 사기를 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콘센서스 해서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걸 감시하잖아요 합의 알고리즘 마찬가지예요 이 합의 알고리즘을 하는 거죠 합의 알고리즘 할 때 어떤 거예요 블록체인 비토코인 같은 경우는 비토코인 소프트웨어를 깐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온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이게 이상이 없다고 내가 찬성을 하면 그 찬성이 51%를 넘으면 뭐한다 이걸 넷째 블록체인에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리플은 누가 이런 합의를 한다 모든 사람이 한다 아니다 누가 한다 여기 SBI SBI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스탠다드 그 다음에 스탠다드 차트하우스 그 다음에 웰스팍 뱅크 이런 몇 군데가 감사 역할을 하는 거죠 감사 역할 그러니까 얘들이 그 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불 거래하는 규칙도 만들 수 있는 게 누가 만들 수 있다 자 이건 확실하게 해야 돼요 리플사가 IAP를 만들었어요 그럼 리플사가 모든 규칙을 뭐야 모든 규칙 모든 감사 이걸 리플사가 전담한다 O다 X다 X 누가 이걸 한다 이게 GPSG 이 그룹이 한다 GPSG에 들어가 있는 그 멤버가 누구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름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몇 군데에서 모든 것을 다 리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몇 군데의 은행들이 그러니까 이 은행들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단지 리플은 이 기술만 주는 거고 이 기술에서 합의하는 것들 이 기술을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서 나간다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은행 간에 접속을 한다 이 모든 규칙은 누가 정한다 얘들이 GPSG가 정한다는 거죠 리플이 정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리플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리플사는 몇몇이 있어 꽁짝꽁하니까 이건 그냥 프라이빗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리플사의 얘기는 뭐예요 리플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GPSG에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이 구성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프라이빗하지 않다 파블릭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달걀이 뭔지냐 이런 식의 싸움을 하는 건데 그건 우리의 중점상은 아닌 거죠 지금 여기까지 설명했고 그 다음에 2017년에서 2020년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이죠 이거 언제 작성된 거냐면 2017년에 작성된 거예요 2017년에 작성돼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 나가겠다는 것을 로드맵을 자기들이 그린 거예요 2017년데 이게 2020년도까지 리플사가 뭘 하고 싶으냐면 이거예요 리플사는 되고 싶은 거예요 뭐가 스탠다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인터넷에 머니 국제 송금의 스탠다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은행들끼리 사이에 그 국정 송금 국제 송금의 스탠다드 기준이 되고 싶은 거예요 유일한 기준이 되고 싶은 거예요 리플사는 그리고 IRP는 그 되려고 하는 거죠 뭐 스탠다드 프로토콜 그 기본 그 프로토콜이 되고 싶은 거예요 기본 프로토콜이 뭐 캐시 레체어 간에 그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고 싶은 거예요 독보적인 기술 독보적인 기술 그래서 여기에는 유일하게 리플 밖에 없잖아요 리플 밖에 이 독보적인 그게 되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2020년도까지 그래서 IRP는 서로 다른 온장이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스탠다드 프로토콜인데 이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까지 지금이죠 뭐 인정받고 있는지 인정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2020년도까지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분야에서는 나밖에 없다 독점 체제를 구축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2020년도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겠죠 이게 독점 체제가 된 건지 어떻게 될 건지 아직 모른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진짜 두 시간 걸릴 것 같은데 2020년하고 2025년 뭘 하고 있냐면 자본시장과 무역 금융 이건 누구한테 준다? 안쓰이 코르다 이런 데 주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캐피탈 마켓 여기하고 트레이딩 파이낸스 아니면 블록체인 이 기술들은 이런 회사들한테 줘도 된다 이건 우리가 우리 사업 영역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CBDC는 이런 애들이 중에 하나 되겠죠 CBDC 쪽에 들어가는 블록체인 디스트블럴 분산 원장 기술은 이거 될 거고 우리가 치중하는 기술은 여기가 아니다 CBDC에 우리 솔루션을 파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IAP 자바를 뭐 알겠다 파운데이션 프로젝트 하이퍼레처 파운데이션 프로젝트에 대한 스탠다드로 만들고 싶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IAP 자바라는 게 뭐냐면 이걸 설명드릴게요 이거요 하이퍼레처 이게 발음이 뭘로 되는지 모르는데 콜투인가 이게 2017년 리프라고 일본 엔티티 데이터라는 회사가 두 개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로 ILT를 구현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ILT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뭔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개발 도구를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었는데 이걸 자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를 자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 이게 하이퍼레처 얘기죠 해운사죠 하이퍼레처 해서 콜투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줬다 여기에 공유한 거예요 그래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올린 거예요 그럼 누구나 ILT 인터넷저 프로토콜 ILP에 접속하고 싶으면 뭘 통해서 접속하면 된다 하이퍼레처 콜투라는 오픈소스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다 이걸 공유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얘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하이퍼레처 여기서 이런 프리미엄 멤버들이나 제너럴 멤버들이 리플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 ILP 기술은 리플밖에 없어 너희들이 공식적인 이 기구에서 공식적인 ILP에 대한 독점을 인정해 준다 이걸 독점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에 ILP 시장에 R3도 들어올 수 없고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독점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2025년까지 이게 되면 리플의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리플의 꿈은 유일하게 독점 체제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걸 만약 그렇게 만들면 대선한 영업용이죠 2025년에서 2030년까지 뭐예요? 블록체인하고 분산 원장 기술이 성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어셋이 뭐로 처리된다? IAP로 처리된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이 모델을 이루겠다라는 게 리플사의 꿈인 거죠 2030년도까지 앞으로 10년 남았죠 2025년까지 이 시장의 독점을 가지고 싶은 거고 그리고 2030년도까지 완전히 그걸 이제 모든 은행들에 다 그걸 까는 거죠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거 하는데 30분이 걸렸어요 환장하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빠트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는 거예요 1980년 2017년 그러니까 스위프트가 독점한 그 날이죠 80년에서 지금 2020년이죠 40년 거의 40년에서 한 50년까지 스위프트가 이 시장 CLS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죠 40년 50년 동안 그래서 스위프트는 지금 만천 개 금융기관이 이걸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플렛은 지금 현재 2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다이카과 골리아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리플은 지금 이 숫자를 계속 올리고 있는 중에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그 많은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리플에 투자할 때는 뭘 투자해야 된다 가치에 투자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물론 어떤 분은 리플 회사만 성장하는 게 아니냐 XRP하고는 연관성이 없지 않느냐 라고 하지만 리플은 XRP를 키우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컬 페이먼트 페이먼트 아시죠 페이먼트 그냥 그거예요 그 이름이 ACH가 있고 FPS가 있어요 이건 뭐 미국 이건 뭐 영국 이름인 거예요 우리가 알 필요 없잖아요 페이먼트 페이먼트의 업체 이름을 우리가 알 필요 없죠 그래서 은행 간에 옛날에는 1980년도 이전에는 소류로 통신회성을 소류를 통해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늦었겠어요 이걸 뭐 한다 페이먼트 어떤 사람이 뭔가를 샀어 이런 것들 이 페이먼트를 뭐로 했다 컴퓨터로 결제하는 시도로 바꾼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페이먼트 얘기하는 건데 간단한 거죠 패드와이어 이게 뭐냐면 FRB FRB 아시죠 미국 중앙은행에 의해 구성된 은행 간 온라인 자금 결제 시스템이에요 은행들 있죠 미국의 패드와이어 미국의 은행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연결시킨 망해요 온라인 자금 결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얘를 통해서 CLS가 뭐냐면 위안시장의 결제 위험을 완화하고 시스템적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중통화 결제 시스템이에요 스위프트가 지금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패드와이어가 미국에서는 패드와이어가 자국 내에서는 다 이렇게 처리를 해요 이렇게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다른 나라로 보낼 때는 뭘 통해서 보낸다? CLS를 통해서 보낸다는 거죠 CLS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다? 외환시장의 결제 위험을 완화하고 시스템적 위험을 줄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중통화 결제 시스템 그래서 얘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라는 거죠 이걸 만들었는데 이 시장을 누가 점령했다? 스위프트가 점령을 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980년에서 2020년 분명히 말했지만 이게 써진 시간이 아까 그 위에 있는 그림이 2017년에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 말한 거고 이제 2020년이라고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조를 리플이 어떻게 바꾸려고 했다? 인터넷 프로토콜을 넣으려고 했다는 거죠 인터넷 프로토콜을 넣으려고 했던 건 보면 은행들마다 인터넷 프로토콜을 까는 거죠 이렇게 이런 사업을 했다는 거죠 2017년부터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스위프트가 모든 걸 독점했는데 지금은 ILP가 이제 200개 정도의 금융회사를 뺏어온 거죠 11,000개에서 200개 정도를 뺏어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 구축되지 않는 은행이 몇 개 있다? 만 개 이상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운터를 높여가야지만 리플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리플사가 되고 싶은 거 2020년에서 2025년까지 되고 싶은 것은 이거요 ILP를 다 깔고 싶은 거죠 모든 페이먼트 업체들 그 다음에 RTGS 시스템을 깔고 있는 패드웨어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은행들 그 다음에 영국의 모든 은행들 영국의 모든 페이먼트에 이걸 다 깔고 싶다는 거죠 뭐 인터넷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깔고 싶다는 거죠 이 구조가 어떻게 된 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죄송하게도 그리고 2025년까지 XIP를 쓰겠다는 거죠 자 우리가 CLS 이 구간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게 옛날에는 뭐다 노스트로보스트로 노스트로 보스트로 이거 그 은행에 은행에 미리 미국이면 우리 한국은행이 있잖아요 한국이 미국의 은행에 자기 알고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은행 자회사가 됐든 됐든 간에 거기에 달러를 미리 예치해 놓는 거죠 예치해 프리펀딩이라고 하죠 프리펀딩 이걸 가지고 미국에 우리가 이체를 하면 이 금액 가지고 이제 결제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이게 속도가 엄청 느리다 하루에서 어떤 때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두 달 걸린다 이게 이제 이 시스템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이 시스템을 이제 ILP로 바꿨던 거고 ILP로 바꿨던 거고 그렇지만 이때까지로 뭘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스트로 프리펀딩 된 펀딩 된 걸 가지고 얘도 써야 됐어요 그런데 스위프트보다는 ILP를 넣어서 쓰면 속도는 더 빨라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스위프트는 이때까지 스위프트는 뭐 한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 이 은행에서 이 은행으로 뭔가를 보내려고 할 때 여기에 사람이 개입된다고 했죠 사람이 여기도 사람이 개입된다고 했어요 이 시스템에서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느냐면 이거 스위프트 전문 포맷이 있어요 누가 얼만큼 누구한테 보낸다는 포맷을 사람이 그것도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스위프트 전문을 메시지를 스위프트 전문 스위프트 펀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기록을 해서 이걸 전산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작성을 해서 전산으로 보내겠죠 전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환율 정보도 있어요 지금 환율이 우리 한국으로 치면 우리 뭐 천원에 1080원이다 지금 환율이 1달러에 1080원이다 이걸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시점에 이걸 받고 오케이 1달러에 1080원 마켓 콜 해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작성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되면 이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노스트로 보스트로 프리펀딩 된 데서 돈을 끄집어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관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ILP 2단계에서는 뭐다 여기서 사람이 개입되지 않고 뭐다 ILP 프로토콜이 그 기능을 자동적으로 사람이 없이 한다라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24시간 그리고 연중 무휴로 이 작업을 돌릴 수 있다는 거고 여기는 사람이 끼었기 때문에 사람은 주 5일 근무예요 맞죠 5일 근무고 제수가 나쁘면 축제 기간 추석 끼면 5일을 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어떤 데는 하루 어떤 데는 3일 어떤 데는 일주일 건들인다는 게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다 보니 이게 천지만별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그런 의미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이 아닌 뭐로 전자식 시스템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리플이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도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졌다 하지만 중요한 건 프리펀딩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이 속도 지연 그리고 불투명한 불투명한 누구한테 줬다 누구한테 줬다 이것들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프리펀딩을 얘도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돈을 주기 위해서는 이때까지가 이런 거였고 지금 이제 얘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프리펀딩 없애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뭘 한다 XRP를 거래소를 통해서 XRP를 하는 거죠 거래소를 통해서 그래서 XRP 그래서 만약 여기 패드와이어의 중에 어떤 은행이 어떤 다른 나라의 어떤 은행한테 보낼 때 어떻게 한다 XRP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XRP를 만약 100만원 정도의 어떤 사람이 100만원 정도를 한국에 아하튼 100만원 정도를 보냈다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거래소를 통해서 XRP를 어디에 보내야 돼요 거래소로 보내야 되는 거죠 XRP XRP 블록체인이 따로 있어요 IP하고 XRP 퍼블릭체인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럼 얘한테 보내는 거죠 소유권을 누구한테 바꾸는 거죠 거래소 거래소한테 보내는 거죠 빚소라든가 이런 거래소한테 주는 거죠 거래소는 어떻게 한다 그걸 받아서 거래하는 거죠 XRP 100만원어치를 현재 그 나라가 패소다 하면 패소로 바꿔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소가 패소를 이쪽에 보내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XRP는 XRP는 1500 TPS고 이게 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에서 5초 정도 걸려요 3에서 5초 정도 엄청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만약 이걸 XRP만 꼭 해야 되느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거요 비트코인은 10분 걸려요 10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30분 30분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쓰면 많이 쓰도록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은행 하나만 쓴다면 비트코인 써도 돼요 근데 이런 은행들이 만천개가 된다고 만천개가 더 많아질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런 많은 은행들이 하루에도 몇천 몇만큼 몇십만큼 몇십 이런 짓을 할 건데 10분 걸리면 이게 되냐고요 이게 지금 XRP가 뭐야 리플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자녀한테 300만 원을 꽂아줘 근데 이거요 보낸 지 1분 후에 카톡으로 엄마 고마워라는 카톡을 받았어요 이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분 안쪽으로 1분 안쪽으로 내가 300만 원을 미국의 어느 나라에 있는 내 자녀한테 공부하고 있는 자녀한테 보냈는데 1분 후에 카톡으로 엄마 고마워요 라는 메시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를 넣으면 그게 되냐고 안 된다고요 그리고 수수료가 정말 비싸요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이도 이에 속도 얘도 만만치 않죠 몇 분 걸리죠 그리고 얘는 가스비 엄청나게 비싸죠 왜 안 돼요 뭐 그렇다는 거죠 일단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XRP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리플사에서 XRP를 교환 매체로 교환하는 통화로 암호화폐로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써도 3회에서 5초 안에는 끝난다 존송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블록체인을 기본적인 걸 알아요 블록체인이 뭐냐 분산온짱이 뭐냐 분산온짱이 뭐냐 블록체인이 뭐냐 분산온짱이 뭐냐 그러면 ILP는 대체 뭐냐 이거 연거에요 분산온짱 블록체인은 온짱 온짱이에요 온짱 이것도 온짱 기술이죠 ILP는 뭐에요 온짱 위에 올라가는 프로토콜이에요 소프트에요 소프트에요 이 소프트를 왜 올리느냐 추적이 가능하도록 다시 말할게요 자 온짱을 가지고 있어요 리플도 온짱을 가지고 있다고요 온짱을 온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 온짱 위에 ILP라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올라가요 그리고 분명히 말했지만 여기에도 은행이라 치죠 여기에도 ILP가 들어가고 여기에도 ILP라는 소프트웨어가 깔리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거예요 설치하는 거예요 얘를 설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얘는 블록체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변하든 간에 실시간으로 여기가 통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자 내가 보냈어 갔어 이게 추적이 된다는 거죠 추적 종단 간에 추적이 된다는 거죠 추적이 된다는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리고 온짱들은 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온짱들은 자 온짱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중앙화된 은행들이 쓰고 있는 온짱 그 온짱을 말하는 거죠 어떤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많이 들어보셨죠 오라클 MS SQL 이런데 이런데하고 연관되는 거 분산 온짱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블록체인 자 그래서 블록체인과 분산 온짱의 차이점이 뭐냐를 얘기하는 거죠 자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소프터를 깔면 누구나가 노드가 될 수 있어요 컴퓨터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컴퓨터들은 장부가 생겨요 장부가 이렇게 생기죠 다 생겨요 분산 온짱이에요 분산 온짱 자 그래서 근데 이 온짱의 내용은 동일한 거죠 똑같은 걸 이게 분산해서 저장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 해커가 자 중앙화된 곳에서는 이게 모든 것을 한 군데에서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커가 이 한 군데를 찍고 도수 공격을 대니언 오브 서비스 서비스를 못하도록 어떤 나쁜 짓거리를 하면 얘를 서비스를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체를 하고 싶어서 접속을 했는데 접속이 안 돼 이 해커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분산 온짱 같은 경우는 여기가 비록 공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기가 다시 동작하기 때문에 얘 때문에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은 없다 서비스는 항상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분산 온짱 기술을 지금 CBDC가 분산 온짱 기술을 채택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뭐다 감사 비용 감사 나를 감사하는 게 좋은데 나를 믿지 못해서 나를 감사해서 그건 좋은데 감사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도 지체되고 비용도 많이 들더라 이것들인 거죠 이게 근데 블록체인은 뭐냐 블록으로 체인이 됐다는 거죠 블록이 블록들을 연결했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 연결 그래서 이건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드시 블록 단위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그런데 분산 온짱은 블록 단위 데이터 구조가 아닌 거예요 어떤 구조죠? 그 구조가 아니라 거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구조 구조가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온짱과 블록체인이 뭐가 틀리느냐 블록체인은 블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고 분산 온짱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블록들은 대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거래 정보들 비트코인을 내가 A에서 B한테 옮기는 이거 거래 트랜젝션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은 거죠 비트코인 어떤 비트코인의 소유자가 누구다 이 소유자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소유한 소유자들의 정보들이 쭉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누가 비트코인 몇 개를 얼만큼 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인 거죠 맞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다? 그냥 블록체인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장보들인 거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맞죠? 그 이외에 블록에 들어가지 않아요 얘는 소유권을 기록한 장보이다 소유권 어떤 소유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코인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정보다 이 블록으로 되어 있다 이게 블록체인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A가 B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해요 그럼 트랜젝션이 다 뿌려지죠 다 뿌려져요 이런 정보들이 다 뿌려지는 거죠 그럼 얘들이 취합해서 돈 거래를 신규 블록에 추가하는 거죠 이거를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추가해 주는 거죠 그러면 돈 거래가 전체 노크에 전송돼 이 장보들한테 다 전송되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콘센트 합의에 의해서 지금 이걸 장부에 이 블록에 추가시킬지 말지를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죠 누군가가 해코지하는 거다 아니다 라는 것을 해서 판단을 해서 신규 블록이 전체 확정 거래 내역이 기록된 공개 거래 원정에 연결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기록되는 거죠 적합하다면 어떤 이상한 애가 이상한 짓을 안 했고 적합한 거래 나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록되는 순간 A에 있는 비트코인이 B의 소유가 되는 거죠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특징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해요 누구나 맞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누가 얼만큼 들고 있는지 누구나 하기는 가능해요 이게 블록체인이죠 누구나 하기는 가능해요 그래서 투명하게 기록되고 여러 대의 컴퓨터의 복제 이 두 개는 분산 옷장에도 같은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죠 분산 옷장은 누구나 열람할 수 없어요 블록체인은 그래서 퍼블릭용으로 쓰는 거고 누구나 봐도 되니까 이 분산 옷장은 거의 프라이빗에서 쓰는 거예요 은행권에서 은행권에 있는 정보를 누구나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분산 옷장 하면 누구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볼 수 있느냐?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에 통합적으로 공유되는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보면 안 돼요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실제 거래에 참여한 거래 상대방 그리고 감독기구 규제 기간만 데이터를 열람 가능해요 이런 기관이 없죠 블록체인에서는 분산 옷장에서는 그냥 합의 알고리즘 컴퓨터의 합의 알고리즘 기축에 따라서 이걸 적합한 거래인지 적합하지 않는 거래인지를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이 합의를 할 때 리플에서는 누가 이걸 검사한다?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다고 여기 GPSG 벤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사람들이 그 막강한 권한을 가리고 있다고요 몇 군데의 은행들이 그리고 합의 도출하는 거죠 누가 거래 상대방끼리 개별 거래 단위로 합의를 도출하는 거죠 아시겠죠? 얘는 누구나 블록체인은 분산 옷장 그렇지 않다 그리고 분산 옷장은 블록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블록체인의 또 다른 형태죠 아까 말했죠 모든 온장들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그냥 비트코인 이런 애들 라이트코인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애들이죠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폴카자시나 코스모스나 아니면 클레이트는 다른 구조죠 자 따로 온장들을 가지고 있죠 얘는 릴레이 체인은 릴레이 체인의 온장을 그 다음에 파라체인은 파라체인만의 온장들을 따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로 물 한 모금을 마실게요 따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공유 여기에 써있는 것은 꼭 알아야 될 내용들만 여기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자기들 여러 개의 체인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이 안에서는 똑같은 온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얘들도 얘들은 같은 네트워크에서는 또 다른 컴퓨터가 이런 여러 개를 가지고 있겠죠 왜냐면 얘기가 공격당해도 여기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하나의 사회라는 거고 하나의 사회 하나의 사회 하나의 사회인데 이 사회마다 자기들만의 온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회 안에서도 여러 개의 컴퓨터들이 온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온장들은 이 온장과 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의 한계가 뭐예요? 소유권에 대한 정보들만 기록을 하는 거죠 소유권에 소유권에 대한 정보들 그러니까 폴가사 같으면 다이코인을 누가 가지고 있다 누가 언제 누구한테 줬다 이런 거래들 이런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소유권에 대한 블록체인은 소유권에 대한 걸 가지고 있지만 요즘에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더 샌드박스 게임이죠 그 다음에 디센트럴랜드 만화 이건 샌드 이거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ERC20이라고 보죠 ERC20 이 토큰 이건 토큰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들이 비토큰이다 이더리움이다 이런 토큰들인데 이 토큰들은 메인 블록체인에서 써지지만 더 샌드박스 같은 것은 게임이에요 게임에서 만들어진 캐릭터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많이 만든 캐릭터 요즘에는 추세가 뭐다 이 게임 캐릭터는 누구의 것이다 더 샌드박스의 것이 아니고 그걸 창조한 플레이어열 것이에요 플레이어 그래서 이 플레이어 것을 샌드박스가 망한다 하더라도 이건 소유권은 누가 하다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정보들은 없어지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런 다시나 이런 메인 코인들에 대한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이런 정보들 게임 아이템이라든가 아니면 땅에 대한 땅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에 저장된다 IPFS 파일코인이라든가 비트토렌트 파일시스템에 저장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비트토렌트 파일시스템은 뭐다 IPFS를 포크시켜서 소스코드를 가져와서 그걸 통해서 만든 게 비트토렌트 파일시스템이고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투런에서 만든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그거인 거예요 뭐냐면 ERC-701 NFT Non-ponsible token Ponsible token이 뭐예요? Ponsible token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도리우 이런 것들이고 Non-ponsible token은 뭐예요? 우리가 게임했을 때 게임 캐릭터를 우리가 창조했잖아 그건 제 거란 말이에요 디지털에서 산 그림 정보 이거 제 거란 말이에요 디지털에서 산 땅 정보 이거 제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캐릭터 같은 거 이 정보들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우리가 NFT Non-ponsible token이라고 하는데 이건 내 소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에 대한 정보는 블록체인에 적혀요 블록체인에 적힌다 이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소유자는 누구다 이건 블록체인에 적히지만 근데 이 그림 정보 그리고 이 그림 이름에 대한 정보들 이 정보들 그리고 이런 정보들 이런 정보들은 어디에 적힌다 오프체인에서 IPFS에 적힌다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런 모든 정보들을 다 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블록체인이 그것 때문에 IPFS라는 파일 시스템이 생겨서 여기에 저장을 시키는 거죠 이 정보들을 그리고 블록체인에서는 이 정보들이 IPFS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정보들만 딱딱 기록해 놓는 거예요 얘의 소유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얘가 IPFS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 얘를 불러올 수 있는 주소 이 두 개만 블록체인에 적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블록체인 말고 DLT, Distribute Lecture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기존 중앙행 집중 시스템을 분석하는 거죠 모든 은행들마다 하나를 가지고 있죠 하나 중앙에 하나 하나 가지고 있죠 이걸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만약 KB은행을 하면 KB은행에 보면 뭐 소홀에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뭐 부산에 하나 있을 수 있고 경기도에 은행들이 있잖아요 경기도 은행도 있는데 얘들이 바라보이는 온장은 한 군데에 있다는 거죠 서울 본사에 있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해커가 서울 본사에 있는 이곳을 공격하면 서울, 경기도, 부산에서 서비스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단일 공격 지점이 되는 거죠 해커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일 공격 지점 이게 기존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문제였다는 거죠 얘가 사장이 나면 모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런 얼추어군이 없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분산 온장이 지금 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애들은 어떤 일을 하면 누구한테 TTP라는 트러스트드 서드 파티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이걸 감사를 받아야 돼요 은행 지들끼리 하면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항상 이걸 감시해야 돼요 감시하면 얘들이 감시만 해주면 고마운데 우린 돈까지 줘야 돼 이런 문제들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분산 온장으로 바뀌면 이런 얘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기존 중앙 집중인 시스템은 트러스트드 서드 파티의 신뢰가 필요해요 결제수용 예금, 고객별 장고관리, 입출금 승인, 장부기록은 뱅크마다 자기의 온장, 중앙 온장에 쓰겠죠 그 다음에 FER, FED 아시죠? Federal Reserve System 이거 미국 중앙은행을 예를 든 건데 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부에는 뭘 가지고 있다? 자기 나라에 있는 은행들의 장고를 관리하는 거예요 얘는 은행을 관리하니까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장고를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 간 자금 이체를 담당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온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주식 채권,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에 딱 결제원에서 실물 증권은 여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장부상으로 소유권 이전을 통해 매매가 가능해요 장부를 통해서 매매를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앙에 있는 DB에 저장되는 거죠 얘가 날아가버리면 여러분들의 주식 채권은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물 한 모금만 마시고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은 공인된 등록부의 소유주 및 권리 채무 관계를 기록해서 이것도 중앙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얘가 날아가면 우리 영화 사양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있잖아요 누군가가 중앙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위조시켜서 많은 돈을 자기 돈이라고 위조시킨 걸 다운로드 받아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완전히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죠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중앙 집중식이었고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 DLT라고 부르죠 이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은행마다 은행이 아니라 같은 은행이 장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부가 바뀌면 이 장부들도 연동을 통해서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하고 똑같은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은 블록의 연결이다 블록의 연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런 실수를 하더니 이런 거고 변경될 때마다 하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이게 블록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형태도 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이게 더 왜냐면 얘들은 어디 프라이빗이니까 프라이빗 잊지 마세요 이게 프라이빗이에요 이거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금융 관련되기 때문에 딱 특별한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되고 이것들이 이제 연동돼서 바뀔 때마다 서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커가 여기를 공격해서 여기에 서비스를 도수 공격을 했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못하도록 막았다 이 공격을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이걸 한 게 하나가 있고 TTP,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필요 없다 왜냐면 블록체인, 이것은 블록체인이랄게 블록체인은 콘센서스, 합의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다 합의 알고리즘 이 합의 알고리즘은 뭐다? 컴퓨터가 로직에 따라서 합의하는 알고리즘이다 사람이 필요 없다 어떤 기관이 필요 없다 얘가 꼼꼼하게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꼼꼼하게 체크한다 얘의 합의만 되면 그냥 TTS, 제3의 신뢰기관이 감사해서 승인한 거하고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명확하고 그래서 거래 내역이 기록된 원장 전체를 각각 보관하는 거죠 갱신 작업도 공동으로 수행, 갱신이 일어나면 또 이게 다 갱신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리고 블록 단위 데이터 구조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할게요 자, 한국은행이 있어요 한국은행이 있죠 자, 서울지점, 부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미국지점, 일본지점 똑같은 설명이에요 얘들도 온장을 다 가지고 있죠? 똑같은 온장이죠 이런 온장 그런데 온장 안에는 여러분도 생각하시면 온장이면 하나만 있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온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데이터베이스 개념이기 때문에 테이블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라고 해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하나라는 안에 이 테이블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공유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이건 설명드렸으니까 제가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스토리지 이거하고 IPFS하고 비트토렌트 이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어떤 관계를 잠시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자, 이런 거죠 지금 은행들은 중앙 집중심은행들은 오라클을 많이 써요 오라클 많이 쓰는 이유가 있겠죠 왜요? 안정적이고 빠르고 좋다는 거죠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트그리 SQL 쓰는 데도 있고 IBM 쓰는 데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를 쓰는 데가 있어요 제 질문은 이 질문은 이건 거예요 DLT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얘들이 없어질까라고 한다면 저는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DLT에 있는 이 장부들도 필요하고 필요하고 그리고 기존에 자기들이 이전에 썼던 네 가지 시스템들 이 시스템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50년 동안 구축 50년 동안 30년 동안 구축한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이 DLT라는 DLT라는 이 아주 좋은 기술이 있다고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요 즉 말해서 스위프트가 그렇게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천 곳의 은행들 금융권이 이걸 쓴다는 것은 50년 동안 스위프트가 깔아 놓은 인프라를 쉽게 교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이 아무리 기술이 혁신적이고 좋다 하더라도 그 50년의 그 기간을 단시간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그걸 지금 5년 안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5년 안에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투자한 XRP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리플이 스위프트에 있는 이 만천 개를 거의 한 30%나 뺏어오는 시점에서 같이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XRP를 투자하기 힘들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리플이 200개예요 지금 200개 지금 포수반대가 얘가 만천 개라고요 이걸 뺏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5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리플사는 리플사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5년을 보유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XRP 가격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구조를 바꾸기 힘들다 그래서 서로 코어커할 것이다 분산원장 기술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런 장점들 분산원장의 장점들과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들 기존의 시스템들이 가지는 장점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동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동고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바뀔 것이다 바뀔 것인데 어떻게 바뀔 것이냐 포스트 그리 SQL SQL 서버, 오라클 서버 이런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죠 이런 많은 테이블도 만약 얘들이 지원을 해서 이 테이블까지도 여기로 복사를 시켜놓는 거죠 얘들까지도 복사시켜놓는 거죠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죠 복사시켜놓으면 얘네들 그대로 써도 돼요 맞죠? 분산원장 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얘기가 공격당했을 때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죠 맞죠? 얘기가 공격당해도 서비스가 돼야 돼요 근데 얘기가 공격 내가 DLT를 깔았어 얘기가 공격당했어 그러면 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얘를 얘가 독점에서 가지고 있었어 이 시스템을 그러면 시스템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생된 파일들까지도 여기로 다 전파돼서 분산해서 다 저장시켜놔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스토리지가 이게 분산으로 저장되는 거죠 분산, 저장 맞죠? 그리고 스토리지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구역이 이 구역이에요 이 구역 즉 여기에 있는 포스트그리 SQL 소프트웨어를 갈아치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얘들이 지금 회사에서 저장 얘들 통해서 저장 데이터베이스 저장하는 그 엄청난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 데이터들을 나한테 저장시켜달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러면 디스플리지 냈죠 그러니까 분산 원장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여기 분산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분산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여기 공격당해도 여기서 접속하면 그대로 또 내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얘를 이용하게 될지 아니면 그냥 분산 원장 기술이 얘의 기능까지도 담당하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스토리지가 이것 때문에 사업 기회가 있다는 걸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IPFS하고 비트토렌트 IPFS 아시죠? 이거 이것도 분산돼 있죠 그리고 이걸 그대로 뺏겨서 아니 포크해서 만든 게 비트토렌트 파이 시스템이죠 트론이죠 비트토렌트도 가지고 있고 BTFS도 가지고 있어요 이건 IPFS고 이건 BTFS 얘들이 비트토렌트 파이 시스템이라고 한 것은 너무 뺏겼다는 거죠 이 그림도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런데 이름도 BTFS로 했어봐요 사람들이 뺏겼다고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비트토렌트 파이 시스템으로 한 거고 이 아이콘은 왜 그냥 이걸 썼는지 모르겠어요 대체 무슨 정신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는 거죠 포크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에서 중앙집중력인 시스템에서 쓰던 방식이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HTTP를 통해서 물론 지금 이 방식들은 인터넷 위에서 작동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터넷 위에서 IPFS도 작동되고 비트토렌트도 작동되고 그 다음에 얘들도 작동되는데 얘들하고 얘들의 차이점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얘들은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서버에 있었어요 그래서 해크가 이 서버를 공격하면 서비스를 못 받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이게 기존의 구조였고 바뀐 구조가 이런 거죠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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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언트가 있어서 똑같은 내용을 여러 군데 분산시켜놔서 한 군데가 해크의 공격을 받더라도 다른 데에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원활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특별하게 이걸 뽑아낸 게 위에하고 연관이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만약 바뀌었다 이렇게 디스프리프트 원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기존과 틀린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종단간 추적이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죠 기존에 이런 구조가 아니어서 중앙직진축을 했을 때는 어떤 거냐면 사람이 연결돼서 뭔가를 물어봐야 됐다고 사람이 연결돼서 처리했니? 어떻게 됐니? 물어보는 구조가 됐는데 이게 디스프리프트 넷저어가 공급되는 것은 장부가 여러 개 복사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장부가 여러 개 분산해서 저장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얘가 무슨 작업을 하는지 얘가 무슨 작업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그래서 CBDC가 이걸 도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단간 추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좋게 말하면 굳이고 나쁘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사생활 침입까지 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기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추적할 수 있다고요 이게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데 접목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을 다 추적할 수 있다고요 네가 어디 갔는지 네가 어디 가서 뭘 했는지를 실시간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실시간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경찰청이 CCTV를 분석을 하죠 CCTV를 분석을 해서 자기들이 추리해서 이 사람이 어디 거치고 어디 거치고 어디 거치고 분석을 했다는 건데 얘는 뭐 한다? 모든 걸 시식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분석할 필요 없이 결과는 답은 다 나온다는 거죠 아주 무서운 기술인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걸 가져올려고 하는 거고 블록체인의 특성이 뭐냐? 블록체인 투명하다 그래서 가세하기 엄청 편하죠 가세하기 그래서 CBDC로 가는 거고 이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가세한다는 거죠 한톨 한톨 빠짐없이 이게 이 구조로 가는 거죠 실시간 결제 추적 지금은 결제만 추적하지만 사람까지 추적할 수도 있죠 빠른 집을 처리 속도가 향상됐죠 사람이 들어가면 무조건 힘들어져요 그런데 사람이 빠지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수조가 저렴해지는 거고 위안거래 투명성이 확장되는 거죠 이건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인터넷죠 넷저간의 연결이 어떤 게 있어요 한국이 있죠 한국은행들이 있어요 한국은행들끼리 네트워크가 설정돼 있죠 미국이 있어요 미국은행들의 네트워크가 설정돼 있죠 이 무리와 이 무리를 연결시켜주는 게 인터넷죠 그러니까 넷저라는 장부들과 이 장부들을 연결해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인터넷저 프로토콜이잖아요 이게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인터넷저 프로토콜이잖아요 프로토콜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로컬 페이먼트가 있어요 이 로컬 페이먼트가 중앙 집중식으로 돼 있다 뭐냐면 오라클을 쓴다 기존의 MSSQ를 쓴다 이런 업체일 수도 있고 이 업체들은 뭐다? 분산 옷장을 쓰는 애들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중앙 집중식이든 분산 옷장식이든 뭐한다? 그거 상관없이 나는 넷저들 간에 모든 걸 다 거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연성이 뛰어난지 아시겠죠 이걸 통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저 프로토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은행이 있죠 은행 어떤 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는 온장이 있겠죠 이 온장 이게 중앙 집중이냐 아니면 디스플리 렉저냐 이런 형태냐 틀리겠죠 하여튼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메신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ILP라는 렉저가 있어요 인터넷저 프로토콜이라는 렉저가 또 이 거래 장부가 하나 더 있다고요 거래 장부가 이렇게 이 장부는 뭐예요? 이건 이 은행에서 쓰는 주장부 주장부예요 이게 중앙식이든 아니면 디엘식이든 상관없이 있고 그 다음에 ILP 프로토콜을 보니까 거래 장부가 하나 더 있더라 얘가 핵심이다라는 거죠 자 어떤 거냐면 이 메신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사람이 제가 말했죠 스위프트에서 사람이 스위프트에서 어떤 다른 데로 이체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리를 작성한다 했죠 컴퓨터로 누구한테 얼만큼을 어떤 은행에 보낸다 작성하는 게 누구 안다? 사람이 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인터넷 프로토콜에서는 메신저라는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사람이 했던 것들을 해서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 은행에 보낸 은행에 보내주면 얘가 실시간으로 답변해 주는 거죠 이게 체결해 주는 거죠 내가 보내도 돼? 오케이 보내도 돼 이거 이거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숨어있는 이 장부들 어떤 거냐면 추적이 가능한 거죠 내가 100달러가 1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보낼 거란 말이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10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서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실시간 추적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지금 여기서 여기로 100만 원이 갔고 이게 한 군데밖에 없지만 또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이 구조가 하나 돼 있다고 또 이 구조가 이렇게 갔다라고 했을 때 이거 실시간으로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적을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오면 여기 장부에 임시로 기록되겠죠 임시 기록되겠죠 그리고 콘센서스에서 확정이 되면 이 확정된 금액이 어디에 기록된다? 그 은행의 온장에 기록이 되는 거죠 반영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돼서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간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의 구조 추적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어디에서 지금 홀드 돼 있다? 어디에서 지금 이체돼서 어느 과정을 가고 있다? 실시간 결제 추적이 되는 거죠 빠른 집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없고 다 프로토코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게 4초 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4초 만에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4초 만에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초료 속도가 엄청나게 향상되는 거고 중요한 건 수수료인데 이 FX라는 거 포린 익스체인지 외환거래 포린 익스체인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FX티크가 있어요 이런 게 옛날에 스위프트를 생각해보시죠 스위프트 한국인 엄마가 미국에 있는 자녀한테 100만 원을 보내요 그럼 스위프트를 통해서 가죠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100만 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몇 군데 은행을 거쳐야 되고 몇 군데 은행을 거쳐야 되고 그 은행들의 수수료가 얼마고 그렇죠? 그럼 100만 원 빼기 수수료 두 군데면 두 군데 은행에 줘야 될 일을 했으니까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수료 2 곱하기 수수료 그리고 그럼 얼마가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한율 여기가 만약 미국이고 보낼 곳이 만약 아프리카다 그러면 미국의 한율 아프리카의 한율을 계산해서 내가 100만 원 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110만 원을 보내야 된다라는 걸 계산하겠죠 먼저 보내기 전에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보냈어 그래서 계산해서 내가 110만 원을 보냈거든요 근데 스위프트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 기간 중에 쌈바축제라든지 아니면 공연이 끼었어 그러면 2, 3일 정도 5일 정도 지체가 됐어 그리고 여기 미국에 왔는데 한율 정보가 바뀌었네 한율 정보가 그러면 처음에 보낼 때 계산했던 110불이 110불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한율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또 조정될 거예요 그리고 얘들도 그때 측정한 수수료가 그때 한율로 계산했는데 한율이 또 바뀌다 보니까 수수료도 또 바뀌었어요 그럼 수수료 값도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또 여기 아프리카 갔는데 이 한율이 또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수수료하고 그때 한율이 틀리다 보니까 직접 나는 우리한테 100만 원을 보내고 싶었는데 이렇게 지체되다 보니까 얼마? 95만 원 정도밖에 도착이 안 되더라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런데 얘들은 사람이 끼우지 않고 기계들을 다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다 하기 때문에 얘들은 구하는 거죠 몇 군데? 오케이 몇 군데 걷죠 그럼 얘들 수수료 얼마? 그리고 지금 한율 얼마? 보내요 끝! 왜냐하면 4초 만에 끝나니까 이때 구한 그 한율 그래서 110만 원 보내면 자녀한테 100만 원이 갑니다 하면 그게 100만 원이 꼭 지켜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4초 안에 보낼 수 있으니까 물론 리플렛도 프리펀딩 구조를 거치다 보면 얘도 한율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프리펀딩을 안 거치려고 XIP를 쓰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뭐 한다? 4초 만에 가니까 한율 때문에 거래 투명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리플렛과 스위프트 GPI 누가 승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지금 이런 사다를 냈던 거죠 근데 지금 벌써 1시간이 너무 1시 반이 됐어요 자 설명할게요 자 리플렛과 스위프트 GPI 인스턴트 서틀먼트 즉시 지불 가능한가? 리플렛 예스 스위프트 GPI 노 자 스위프트가 있었죠 사람이 있던 걸 사람이 연관됐던 걸 스위프트 GPI를 통해서 업그레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없애고 자동으로 시킨 거예요 맞죠? 지금 스위프트 이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스위프트 레거스 플랫폼을 개선한 이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게 쓰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즉시 지불 불가능 가능 맞죠? 그 다음에 리퀴리티 소싱 유동성 공급 가능하느냐 리플 OK XRP를 통해서 가능하다 No 거래소를 통해서 가능하다 거래소 거래소가 있다 XRP 통해서 거래소를 통해서 한다 유동성 제공할 수 있다 이거죠 세트먼트 타임 몇 분 만에 그리고 스위프트 GPI 5분에서 24시간 하루 이 정도 걸린대요 데이터 플로우 양방향으로 다 된대요 양방향 그러니까 이거죠 양방향이 된다는 말이 이거죠 은행이 있죠 은행이 있고 여기서 메신저 보내서 서로가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워키토키 아시죠? 우리 군대에서 쓰는 그 뭐야 그 통신장비 내가 말하면 상대방 말 못하죠 엄청 답답하죠 우리 전화기 있죠 내가 말하고 상대방 말하면 둘 다 말하는 게 들리죠 어떤 게 더 빠르고 편리한지 아시겠죠? 바이다이렉션 이게 편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트먼트 프로세스 하면 컨센서스 합의로 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합의로 하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고 얘들은 뭐하다? 배치 클리어링 클리어링 앤드 세틀먼트 즉시 리얼타임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일정 기간 이 채 건수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확인한 후에 이걸 이 채 처리를 하는 거죠 이게 배치 클리어링이에요 이게 실시간이 아니에요 실시간 이것 때문에 얘들이 24시간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 저장으로 처리하는 거죠 모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스위프트 GPI가 이것 때문에 누구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손 잡았다 R3하고 R3 코드하고 손 잡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객관적으로 리프트를 보니까 우리가 스위프트 GPI로 개선을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리프트 넷에는 잽도 안 되더라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R3 코드하고 코드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얘들이 전세계 1만 1천 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가지고 있는 스위프트가 쫄아서 R3 코드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스위프트는 거의 모든 은행에 연결된 가장 큰 은행 간 네트워크 시스템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한 50년 정도 40년 정도 된 아주 뿌리 깊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 때문에 R3 코드하고 조인트해서 스위프트 GPI 링크라는 게이트웨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R3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XIP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해요 그 말은 직선 R3가 어디에 들어간다 ODA를 통해서 송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ODA를 통해서 온 디멘인트 리퀴리티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포함시킨 게 누군가요? SBI 홀딩스에서 강력하게 SBI가 XIP를 밀고 있거든요 그래들이 R3하고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XIP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ODA하고 연결되도록 얘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스위프트는 자기들은 리플하고 연관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능이 빠른 기능이 있음에도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걸 쓰느냐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정 이런 계정 그러니까 프리펀딩 이 방법을 써요 이 방법을 그래서 얘들은 어디까지 얘기를 하자면 엑스커런트까지 따라잡았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엑스커런트 그런데 뭐다 ODA는 따라잡지 못했다 속도는 그래서 뭐다 리플만큼 빠르지 못하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도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이걸 사용하지 프리펀딩 자 리플레스는 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고 세계 최고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돈을 옮길 수 있는 가장 진보된 최신 기술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200개의 금융기관밖에 없기 때문에 스위프트보다 올뚱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뺏어오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프트가 R3 코르드하고 연동을 해서 하고 싶은 건 뭐다 실시간 지불 양방향 통신 실시간 합의 이런 구조를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단간 추적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빠른 지불 수수료 및 FX 투명성 이게 FX 투명성이 돼야 된다는 것은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속도가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FX 포올린 익스체인지 외환거래 이게 너무 늦어지면 바뀌기 때문에 수수료 이런 것들 다 바뀌기 때문에 골치아파지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없애려면 그렇게 되는 거죠 R3 코르다 세틀렛이 어떻게 오디오에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밖에 못 찾았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못 찾았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R3 코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리플렛의 경쟁자가 R3 코르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R3 코르다가 여러분들이 얘기하기에는 R3 코르다가 SBA 홀딩시 하고 업무 회복을 맺어서 이게 ODA를 통해서 XIP를 전송한다 그래서 R3 코르다는 리플의 그거다 리플의 그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R3 코르다는 열압체예요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열압체라고요 SBA 홀딩스가 R3하고 업무 협업을 맺었다 해서 XIP를 두구장창 두굴 때까지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얘들은 힘이 있는 애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얘들이 경쟁상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경쟁상대가 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R3 코르다 세틀 레슨 암호화폐 디지털 결제 및 기존 은행 API를 지원하는데 얘들이 어떻게 보내는지 보여드릴게요 컴파니 A 컴파니 B가 있어요 컴퓨터를 LO로 바꾸고 이건 모르겠어요 의무 생성이 모르고 업데이트 텀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볼게요 공중이 있어요 공중 물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겠죠 공중을 받아요 뭘 보내기 전에 돈을 보내기 전에 공중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레이트 아시죠 한율을 가져오는 거예요 FX 오라클 오라클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외부에서 FX 포린 익스체인지 한율 정보를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겠죠 그래서 몇 군데에 은행을 거치고 수수료를 얼마나 지급해야 되고 지금 현재 그쪽 한율과 지금 보내는 돈의 한율이 얼마니까 얼마를 보내야 되는지 다 계산할 거예요 이때 시점에서 실시간으로 그리고 실제로 컴파니비가 페이먼트 지불을 해요 지불을 하죠 그리고 샌드 투 오라클 포 베리피케이션 그래서 세틀먼트 오라클한테 지불이 됐는지 외부에 물어보는 애야 얘가 XRP 오디엘한테 물어보는 거죠 보냈니? 안 보냈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디엘이 인터체인 역할을 하니까 인터렉션 역할을 하니까 이 부분까지는 얘가 그러니까 뭐냐면 R3 코로나가 이 부분까지는 이 부분 이후부터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다? 리플사로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만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얘는 뭐다? 어떤 한 회사 안에서만 동작하는 그냥 분산 원장이다 내적 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오디엘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오디엘을 통해서 맞죠?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R3 코로나의 세틀렛이 오디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스위프트 같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만 봐서는 그런데 오디엘이 아닌 지금 얘들이 얘들이 오디엘을 쓰지 않는다 오디엘을 썼을 때 무조건 누구 애플 리플 넷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거고 근데 노스트로 보스토로 가능하다면 이것도 가능하대요 이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얘가 제 의미점은 이거예요 찾닥 못 찾았는데 얘가 엑스커런트를 쓰는 건가?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엑스커런트를 쓰는 건가? 그렇지 않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스위프트 걸 쓰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석이 안 된 게 자료가 없어요 이 부분을 해석을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스위프트 GPI를 쓰는 건지 아니면 독자적인 어떤 인터넷적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 건지 구분하기 힘들더라고요 이거 얘기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 치고 이걸 보니까 이게 엘스파고라는 미국 대형은행이 있는데 얘들이 R3 코로나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채택을 했거든요 얘들이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엘스파고 은행 내 얘는 은행 내요 이것도 비교 대상이 아닌데 자기 은행 안에서 송금 지원을 하는 건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얘들이 미국에 있는 애들인데 한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애들하고도 연결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군산업장 기술을 그건 이제 R3 코로나를 통해서 하는 건데 원래는 엘스파고가 스위프트 GPI를 통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해외 송금을 하는데 한전하고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아주 크다고 느꼈나 봐요 이건 좀 바꿔야 되겠다 스위프트 GPI 쓰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독자적인 우리들만의 해외 송금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쓰다 보니까 주 5일, 토, 일요일은 안 되고 주 5일 그리고 6시에서 9시간 동안만 해외 송금이 가능하더라 이런 단점들 때문에 스위프트 GPI를 쓰다가 애들이 에스파고 미국 대형은행이 R3 코로나 엔터프라이즈를 채택을 한 거죠 그래서 하루에 20시간까지 송금이 가능하고 스위프트보다 빠르고 저렴하고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위프트 GPI 대신에 뭘 썼다? R3 코로나를 썼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걸 보면 저는 예측하고 있는데 R3 코로나가 ILP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ILP 기능이 리플의 독자적인 기술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걸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리플을 분석하는 분석가 중에서는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못하면 그것도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분석하니까 제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정도 분석할지는 모르겠어요 더 좋은 분석을 했다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건 이제 내가 어떤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걸 한번 봐라 네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진 않다 그런 걸 좀 알려주세요 저도 분석을 하다 보면 분석을 좀 엉뚱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하기로는 R3 코로나도 ILP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SBA 홀딩스하고 R3 코로나 엔터프리즈하고 또 했어요 그리고 또 회사 내로 딱 한정시킨 거죠 이건 뭐다? FX 포리니스 체인지 외환거래, 마진거래에 관련돼서 R3 코로나 엔터프리즈 채택했어요 이것만 보면 회사 내, 회사 내, 은행 내, 회사 내 이러면 ILP는 아니고 뭐다? 그냥 리프터가 온화는 그냥 그 역할을 회사에서 들어가서 분석 온장 기능을 하는 그 역할을 충실한 건데 얘들을 보면 스위프트 GPI를 대체할 목적으로 R3 코로나를 쓴 거 보면 얘도 인터넷적 프로토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꼭 리플한테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고요 넘어갈게요 이건 이런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만약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이 얘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사한 건데 R3 코로나가 ILP 인터넷적 프로토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얘들도 알잖아요 이 기능만 가지고 있으면 노스트로, 보스트로, 프리펀딩 이 기능밖에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가 있잖아요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른다 이런 병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FX 한전 할 때 한전이 다 뒤틀릴 수 있다 처음에 계산했던 게 나중에 실제 도착하면 그 값이 틀려질 수 있다 이런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도 분명히 리플처럼 XRP를 써야 돼요 XRP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얘들이 XRP를 안 쓰면 대체 어떤 코인을 선택하게 될까라는 저의 상상을 가지고 분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분석가로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분석해 본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플은 DLT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인터넷으로 R3 코르다하고 코럼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ILP는 확실하게 리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R3 코르다는 삼각형이에요 코럼도 삼각형이고 이 코름이 누가 만든 건지 아시죠? JP모가 아니에요 JP모가는 1대1 스테이브 코인 JPM 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달라고 연동되는 1대1 코인 얘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R3 코르다는 독자 코인이 없다고요 그리고 ODL 가능하냐? 가능하다 얘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얘들은 ODL을 할 때 거래소들을 다 지금 포섭하고 있죠 지금 미국, 멕시코, 핀란드, 호주 이런 데 거래소들하고 조이트되고 있죠 얘는 준비 안 돼 있어요 거래소 같은 거 채우는 것도 없고 얘도 없어요 그런데 보이코인은 얘는 XRP가 가지고 있고 JPM 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R3 코르다가 리플의 경쟁자가 되기 위해서는 ODL을 구축을 해야 돼요 ODL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이죠? 거래소를 구축해야 된다고요 이거 안 돼 있죠?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이 리플사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지금 노말사들이 하나가 있다 두 번째 너머에서 사는 얘들이 보유하는 코인이 없다 그럼 얘들이 XRP가 아닌 다른 걸 써야 될 건데 웹스파고는 한번 해봤죠 이걸 통해서 웹스파고 안 해서 오지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얘들이 XRP가 왜 유리하냐면 얘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속도,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하고 XRP를 대체하려면 최대한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낮아야 된다고요 그럼 거기에 충족될 수 있는 애가 누구냐 클레이튼, 이오스, 트론, 알고랜드, USDC, USDT, 다이가 있는데 얘들 세 개는 뭐다? 이더리움 계열이고 이더리움 계열을 이용하면 속도가 느려진다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계열, 제낀다 근데 제낀다는 게 그냥 제낀다는 게 아니고 이제 알고랜드 분석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할 건데 만약 R3를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만약 R3가 오디엘에 늦었지만 거래소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 보이콘도 XRP가 아닌 크레이튼, 이오스, 트론 뭐 이런 것 알고랜드를 대체했을 때 이렇게 되면 얘들도 리플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지 않을 것이냐라는 상상력을 가지고 이 거래소 구축을 안 했어요 아직도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본 거죠 그러면 XRP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코인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본 거예요 빠르기는 XRP는 3초에서 5초 만에 세틀렛이 되는 거죠 코스트는 0.0002달러예요 트랜젝션단 이것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리플 가격이 올라가면 로우 코스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트랜젝션단 0.0002예요 이건 XRP 가격과 상관없어요 XRP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수수료는 그다음에 비트코인 그다음에 스케일러블 1500 TPS 1초에 1500 트랜젝션을 최대할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알고랜드 5세컨드 걸려요 5세컨드 빠당하죠? 빠당하죠? 좀 늦지만 그다음에 알고랜드 수수료 계산해봤거든요 0.001 알고예요 지금 계산해보니까 0.36원 정도 0.22원 정도 0.36원 정도 그리고 1000 TPS 이게 좀 늦죠? 여러모로 알고랜드는 좀 늦어요 클레이트 1초 걸린대 근데 이더리움의 10분의 1 가격이래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엄청나게 비싼 거 아시죠? 그래서 얘는 이더리움의 10분이 1 가격이면 얘도 속도는 빠른데 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유일한 경쟁자는 클레이트하고 아니 많이 있는데 그냥 제가 든 거 보면 알고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랜드가 적합할 것 같다 알고랜드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왜냐면 그래서 이런 거죠 얘들이 어제는 아직 구축 안 했지만 구축을 한다고 치면 이 코인은 알고랜드가 되면 참 좋겠다 그 이유는 이거죠 그 이유는 이거죠 알고랜드 USDT가 알고랜드에서 발행하고 그 다음에 USDC가 알고랜드에서 발행을 해요 그래서 알고랜드를 이용하면 USDC USDT를 빠르게 지불할 수 있어요 그 말은 그 말은 알고랜드에서 알고랜드에서 알고랜드를 이용하면 자 보세요 리프레스는 XRP를 이용하죠 1500 TPS 3초에서 5초 만에 거래소로 전송할 수 있어요 거래소로 전송할 수 있어요 3초에서 5초 만에 거래소 전송할 수 있고 알고랜드 같은 경우도 1000 TPS에요 1000 TPS고 5초 걸려요 그리고 N은 뭘 USDC USDT를 5초 만에 거래소에서 줄 수 있고 그 거래소에서는 USDC USDT를 판매할 수 있어요 판매해서 그 나라 돈으로 판매해서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조합이 됐을 때 결코 R3 코로나가 지금 당장은 경쟁상대가 안 돼요 지금 당장은 경쟁상대가 안 되지만 나중에는 이런 조합으로 가면 R3 코로나도 경쟁상대가 될 수 있겠다는 그냥 그냥 재미삼아 했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 웃자고 얘기했는데 죽자고 돌며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그냥 분석일 뿐인 거예요 콜홈은 가능성이 있죠 JPM 5권이랑 1대1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달러하고 연동돼 근데 5대1은 안 돼요 구축해야 되겠죠 뭐 자기 욕심이 있다면 근데 콜홈은 잘 제가 뭐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뭐 그렇다는 거고 이것으로 긴 시간 동안 제가 분석했던 내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들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CBDC하고 리플렛 CBDC하고 리플렛 이게 CBDC가 발행되면 리플렛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분석한 내용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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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